작가님의 소설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영감을 얻어서 쓰게 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들은 어린이들 경험한 것이라고 보이지만 사실은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자 그런 의도로 쓰여진 그림입니다. 그리고 한 캐릭터가 자신의 어떤 원하는 말을 따라서 여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받는 그런 이야기로 끊을 섭고 맞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들의 여자를 바라보는 인식들이 자연스럽게 유명한 인식들은 자연스럽게 인식들을 겪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내인 스티라트, 그의 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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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을 꾸고 그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스티라트는 아주 한국의 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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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을 꾸고, 스프라우트, 입살이라는 주인공이 굉장히 멋진 케이크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어떻게 해서 암탈을 이 소설의 주인공으로 삼게 되신 것인지. 현실적으로 일단 우리와 닭이라는 실제 현실적인 동굴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정보가 우리를 띄웠던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런 뜻밖의 발견 이런 것 때문에 따로따로 얻어진 정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기 시작했고 두 가지를 합쳐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책은 희경과 인마의 동굴을 쇼핑했습니다. 등등을 통해 암탈을 보여준 것 같고, 이 부분은 제가 2018년에 여행을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한 갓을 하 ave에 대신 불구진 Принut인 것과 대신의 геро인은 유부athised 볼 것 Wein hebben을 분명히 생각했고 작가님의 소설을 통해서 독자들이 얻어봤으면 하는 교훈이 있으신가요? 성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일단 즐거움이 있는 건데 그래도 독자들이 읽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여준다면 거기까지 제가 간섭해서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말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독자들이 이걸 통해서 뭔가 얻어갈 수 있다면 하고 생각한다면 그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모두 다 한때 꿈이라는 걸 가졌지 않았나 그것에 대한 어떤 반성 혹은 자신을 돌아본 계기가 되는데 이 책이 중심에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When I'm writing, I'm not specifically thinking about any specific lesson that I want readers to get from this book because I believe that the first role as a writer is to demonstrate the inner words that a writer has in his or her mind and that if she or he can put it as interestingly as possible then that's the responsibility of the writer. But I do hope that readers can get some time after reading this book and reflect upon their life and the dreams that they once had or had in their lives. Well, I also want to ask you about some of the themes in the novel. There's a lot of themes. One of the richest themes in the novel is motherhood. And motherhood is a common theme in Korean literature. And I just wondered, what were you trying to say about motherhood and telling the story about it? 이 책에서 가장 부드러워지는 부분이 바로 모성애 인데요. 또 한국 문화에서도 자주 창조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주제이기도 하고 해서 독재님의 이 소설 작가님의 소설에서 이 모성애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으신 겁니까? 이게 좀 저도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저는 쓸 때 모성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한 적이 없거든요. 이걸 읽어냈을 때 독재의 반응이 어머니의 희생으로 모아지는 걸 보고 사실은 놀랬고 저는 다른 여성 이런 성격을 갖고 이러한 소망을 가진 여성 캐릭터를 하나 선택하는데 인사기라는 암탉 한거리가 필요했던 건데 이것이 곧 모성애 이야기를 이어지는 걸 반응이 그렇게 이어지는 걸로 보고 좀 놀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독자의 반응까지 제가 뭐라고 할 건 아니니까 그런 겁니다. 하고만 있습니다. Show me it's a little bit ironic that many people drew to the conclusion that this book is about motherhood 많은 사람들이 믿을 것입니다 since the protagonist is a female animal they believe that this is a story about the sacrifice that a mother makes for their children but in fact I just made a hand to be the protagonist because I only needed a female character in my book or the sense of the book as I told you earlier I don't really want to manipulate the responses 혹은 읽자들에게 어떤 인플루엄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읽자들에게는 그의 인플루엄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덧붙이자는 건 저는 닭과 오리를 굉장히 시켜서 캐릭터로 선택을 해서 결국은 사람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의도였거든요. 상징적인 하나의 캐릭터를 찾아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경도 어떤 존재가 원하는 바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정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완성이 되는가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캐릭터가 바라는 바를 따라가는 여정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한 존재가 성숙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선택된 캐릭터도 거기에 알을 품는다는 것도 모두 다 상징성으로 봐주면 어떠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독자들이 대부분 어린이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의 캐릭터를 찾아낸 것입니다. 저의 캐릭터를 찾아낸 것입니다. 저의 새로운 캐릭터를 찾아낸 것입니다. 이 español은 대부분의 팀릭터를 찾아낸 것입니다. 저의 다양한 강렬의 의미가 역시界인들이 희망한 것입니다. 저의 이 책은 tonight의 Schöne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 act of laying an egg and growing into, raising into a more natured being, this is also, this has to be interpreted in terms of symbolism. I wanted to depict an animal or some kind of being growing into a more natured person or animal. Okay, well, that's a very interesting answer. I also love the title of the book. It's a wonderful evocative title. So, can you tell us how you settled on that particular title of the book? 작가님께서 그 마랄만 아탈이라는 제목을 정하게 되신데 특별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제목은 어떤 이야기집에 제일 먼저 담은 그 무태 같은 거라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일단 모르는, 그 내용을 모르는 독자가 어떤 책을 하나 집어들릴 때는 제목의 매력 때문이거든요. 일단 제목이 어쩐지 읽고 싶게 만들어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제목을 참 잘 지어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해요. 그런데 마당이라는 제목이 그 당시에 제 주변의 책들 중에는 쓰이지 않은 용어였기 때문에 일단은 이걸 쓰고 싶었고 이야기의 큰 공간의 역할에서 길들여지는 공간이거든요. 마당이라는 것은 들판하고는 사과되는 공간으로서의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가서 새로운 인생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길들여지지 않은 새로운 세계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제는 꼭 필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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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읽어보고 싶어서 저는 이 책들의 책들의 책을 이루는 간장의 단계가 있습니다. 한국의 단계는 비교적 등이 있습니다. 그는 관장에서 일원한 자리에 있는지 원하는, 로맨이 있는 곳에 있는 지역을 가게, 종교하시는 곳에 있는지요. 이 책을 쓰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신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글을 쓰는 동안에는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요. 제가 오히려 즐겁죠. 글을 쓰다는 것 자체는 제가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선택한 일이고 그걸 할 때 저 자신도 존재감을 느끼고 그러기 때문에 지필에서 지필을 한 동안에는 이렇게 힘들고 그런 건 없어요. 다만 그 당시에 환경이, 이 얘기를 처음 하는 것은 아닌데 그 당시에 환경이 글을 쓰면 안 되는 동의적인 부분에 걸리는 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 때문에 조금 힘들었어요. 모델인 아버지가 투병 중이었고 사실은 자식으로서 옆에서 많이 뒷바라지를 해주고 많이 걱정하고 함께 아파하고 이래야 돌인데 제가 좋아하는 글을 쓰고 있었다는 이런 말로는 상황에 대해서 책임감 내지는 자식으로서 못하는 일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데 사실은 그 팍팍한 현실에서 돌아서서 조조한 글을 쓰고 있을 때 행복함이 느껴지는 두 가지 상황이 일단 가장 힘들었습니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As a writer, the writing of the book is one of the most biggest part of my life and it is something that I really enjoy. So writing in perspective, for the second writing there was not that much difficult things or hardship that I encountered. But at that time,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me when I was writing was really, extremely difficult. The model of this novel, as many of you know, is my father. And at that time, he was on a deathbed. He was about to die soon. So as a daughter, I should be always keeping by his side and taking care of him and getting ready to accept the fact that one of my family members is going to die. But as a writer, I was actually indulged in the pleasure of writing, discovering this new world in my writing process. So when I came back to the reality as a daughter, I felt that sometimes it's kind of an immoral thing that I'm doing. I see. So that's a very sad origin story for the novel. I mentioned an introduction that the book was translated and published in English for the first time last November. Are you excited about the English translation? What are your hopes for it now? The two books you have been able to film from English. What have you thought about? What have you thought about? What are your hopes for it? What are your hopes for you? 책 때문에 한 것도 아니고 그 반응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한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여러 나라의 번역이 되는 이 현상이 놀랍고 신기하고 제 얘기가 아닌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죠. 아마 미국에 혹시라도 가서 이 책에 대해서 어떤 독자하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느낌이라는 것을 갖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놀란 것은 이게 제일 처음에 일본에서 나왔고 중국에서 나오고 이렇게 동남아권에서 먼저 나왔을 때는 별 반응이 없었거든요. 주변에서. 그런데 미국, 영어판으로 나오고 나서는 갑자기 인터뷰가 몰리거나 방송에 출연해달라고 요청이 없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할 때 이게 택밀판의 저격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놀랐어요. 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느끼는 그런 낯선 감정이 특별히 있다면 그냥 펭귄 출판사가 혹은 영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힘을 갖고 어디에서 영어를 통하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제 주변에서 저에 관해서 이런 일들이 일하는 것이 일단은 책 내용보다는 그걸 둘러싼 향상들이 좀 특별히 올라온 일이에요. 수고하십시오. 아, OK, it was translated, and then I was translating the United States and winning many support from people around the world. People were suddenly asking interviews for me, calling me to come up on TV shows, so I'm really astonished by all of this. Well, I'm sure I've been very successful in the UK and in America as well. Yeah, and I mentioned as well an introduction that's been phenomenally successful here in Korea, so sold two million copies and made it into a comic book, a play, a musical, and adapted it into a very successful animated film. How do you feel about the response here in Korea? Are you pleasantly surprised what you think about the love that you've received from the book? 이 책이 그 번역되고 한국에서도 굉장히 소통적인 인기를 끌었잖아요, 작가님. 그래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고 이벤홍방부가 넘게 팔리는 했는데, 국내에서의 반응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행이죠, 저한테는. 매우 매우 다행스러운 일. 책을 냈는데 그게 반응이 좋아서 다음 주에 또 찍을 수 있고, 누군가 찾아주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고. 이건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죠. 어쨌든 작가의 존재만은 독자가 생겨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주변의 작가들이 책이 나오면 아는 사람하고 싸인해서 나눠갖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책이 나와서 다음 주에를 찍어가지고 수익이 발생해서 저한테 고통이 되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어요. 저는 작가가 책을 팔아서 살 수도 있는 거구나. 이걸 정말 놀랍게 일단 생각을 했고, 독자들의 반응 중에 여러 가지 놀라운 것들이, 감동적으로 놀라운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저는 한국의 반응을 받았고, 한국의 반응을 받았고, 저는 한국의 반응을 받았고, 많은 사람을 받았고, 많은 사람을 받았고, 나는 영원히 많은 사람을 받았고, 나는 한국의 반응을 받았고, It's generating income for me, and it's helping me with my life, which was also amazing. Well, I know that you've published around 40 books, I believe. Why do you think this one seems to have such universal appeal? 작가님, 이 책은 40여 원이나 되는 책을 권역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어떻게 유독 이 책이 그렇게 큰 인기를 끌 수 있었을까요? 다른 책도 인기 있어요. 아마도 이것이 동물이 등장하는 어린아이들이 있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로 생각했다가, 읽으면서 어느덧 동물에 대해서는 잊어먹고, 이게 사람의 이야기다 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사람들이 매력에 빠지는 것 아닐까. 그리고 이게 생각해보니까 내 모습이기도 하고, 옛날에 내가 생각했던 어떤 것들이기도 하고, 이게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의 어떤 모습에 대한 것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순간에 생기는 공감의 문제가 가장 큰 의미는 아니었을까. 굉장히 보편적인 이야기인데, 그 특별한 방법으로 풀어낸 것, 그 다음에 공감을 하는 어떤 지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작품의 어떤, 그, 여태까지 길게 올 수 있었던 이유라고 저는 결정, 결혼을 내렸어요. 또 일이서, 이런 오늘의 경우 desse거는 지금 무엇인지 알은 helpless으로Bon41, 워어 자una의 용는데은 이건こと 영상의 너무 예쁜媒인 걸까. 어떤 분들ij을 뜻하는 게, 무슨 cosmic 거듭이 ethanol은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 같다는 것. 아, 오늘 아침에 이 영화는 이 영화에 대해 보여주네요. 이 영화가 fantastical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가 즐거워졌습니다. 제가 능력한 영화가, 한 명에 대해, 이 영화에 대해, 이 영화의 영화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이 영화는, 어떻게 생각해 주셨나요?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떻게 생각했는지,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작품이 작가인 생각대로 그렇게 만들어졌나요? 아니요 전혀 뜻밖의 모습으로 나왔어요. It was quite different from what I expected. Did the characters sound the way you felt the good? I know they had some very famous Korean actors. How did that turn out? Was that strange hearing Sprout speak for the first time? 유명한 배우자 처음으로 리창가를 했는데 작가님이 생각하신 대로 잘 했나요? 너무 유명한 사람들이 더빙을 하다보니까 딱 듣는 순간에는 장면에 나오는 캐릭터보다는 그 배우가 떠오르는 그런 문제가 일단 저는 좀 거슬렸고 변성기에 있었던 유승호의 목소리가 계속 안타깝게 해서 저하다가 정말 우미탈하듯이 이상한 소리가 들릴까 굉장히 쉽게 써버린 그런 것도 좀 있고 책 내용하고는 또 없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요구한 적은 없어요. 그냥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아주 오랫동안 여러 번 바뀌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그 결과보다는 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노고가 안타깝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성공했으면 좋겠다. 결국은 그게 계보가 돼서 걸렸으면 좋겠다 하는 안타깝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worried that he might sound a little bit differently than I expected. 하지만 I do want to give a big round of applause to all the crew members who participated in making this novel into the film. I really appreciate all their efforts. Well, if we could move on a little bit. You've written lots of books for children. And I know in 2006, you wrote a book. And the English title is The Joy of Writing Children's Books. Could you introduce that book for us? And perhaps tell us about some of the theories that you talk about in that book? 2006년에 작가님께서 쓰신 책이 있잖아요. 어린이 동화 쓰기에. 그 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2000년 초반부터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보통 창작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창작은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수업을 한다는 게 사실은 창작에 대한 수업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데 나름 제가 그 집회를 하는 해온 과정을 들어보고 또 이런 차례를 거쳐서 하나의 이야기를 완성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경험을 바탕으로 수업을 위해서 만들어낸 나름대로 교실에서 15주에 맞춰 쓸 수 있는 교재를 하나 제가 만든 겁니다. and actually is not exact a novel but rather a study material that can be used for 15 week classroom at university I lectured for sometime since early 2000 and there I taught students who were majoring in creative writing but as you all know creativity is something that you cannot teach So instead I wanted students to look at the process of my writing, how I have written, what kind of structures that I've made, so that became a book. How did you first become interested in and attached to writing for children yourself? How did that start? 동화에 대해서 어떻게 처음에 애착을 갖게 해주셨고, 또 어떻게 해서 동화 작가에게 해주셨습니까? 아이들이 어쨌든 제일 처음에 만난 책이 동화책이에요. 어쨌든 집에서 읽든 나가서 발견하든 아이들이 제일 처음에 만난 책이 동화책의 형식이죠. 저도 마찬가지로 좀 늦게 저는 동화책을 알게 됐고, 읽는 순간부터 저는 쓰고 싶은 욕구에 빠졌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중학교는 제가 안 다녔지만 고등교육 공부를 하게 되면서 동화책의 세상에서 좀 멀어졌죠. 그리고 글이 쓰고 싶어서 우리의 창작과에 갔을 때 우리가 선생님, 교수님들한테 이렇게 요구하는, 공부해야 되는 책들은 대부분 소설이거나 쉬웠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지 않았고, 우연히 친구네 집에 놀러갔다가 방에 있는 책 하나 집어서 읽기 시작했는데, 그게 트리나 프로러스의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이었어요. 그게 정말 장관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간결하고도 아주 분양하게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런 방식을 내가 갖는다면 즐겁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그런 걸 동화라고 부르는 줄은 몰랐고, 그런 방식을 제가 좋아하게 됐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 낳아서 그 아이한테 책을 사줘야 됐을 때, 아이 책이 정말 재미있다는 걸 또 한 번 알게 됐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정말 즐겁게 가장 순수하게 책을 읽었던 시간이, 방한 책을 읽던 시간이 왔다. 라는 거를 깨달았고, 그 뒤부터는 매진할 수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 firesت까 말하는지? 아니요, 그게 사실있는 거거예요. 그런가요, 저거 영업은 책을 읽던 것은 책을 읽고, 저는 책을 읽고, 맘에 적절해. 저는 그 Asi 작년에는 책을 읽기 시작했고, 제가 아이를 읽고, Because as I gradually grew up, 저는 학교에서 책을 읽고, 책을 읽고, 제가 책을 읽고, moved away from children's books, into adult novels, poetries and things like that. But even as I majored in creative writing at university I couldn't really delve myself into the books that I had been requested to learn by professors But then after I got married, I started to start have a family, raising children and then I gradually got this connection to children's book again 그 한국 미디어에서 보면 작가님께 어떤 중학교 선생님께서 책 읽는데 그 흥기를 느끼게 해주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얘기였군요 아 근데 그 시기에 선생님하고 만나긴 했어요 저한테는 두 분의 중요한 선생님이 있으신데 소등학교 선생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도서실에 열쇠를 맡겼던 그 선생님은 저희 다른 선생님은 아니셨는데 저를 믿고 그 교실에 열쇠를 맡겨주셨던 그 선생님 어쨌든 교실에 선생님이라는 분의 역할은 교실에 있는 아이들이 누구인지 어떤 걸 좋아하고 뭘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 정말 선생님일 것 같아요 그걸 그분이 알아주셨다는 거 그래서 그 믿음을 평생 마음의 고마움으로 기억을 할 수 있었다는 그런 에피소드도 하나 있고 중학교도 다니지 않았지만 저와 문학에 대해서 얘기를 아무것도 모르는 저와 문학에 대한 얘기를 했던 선생님들도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사실 기자였고 기사를 잘못 써서 좀 쫓기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을 어떻게 만나서 제가 쓴 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시간이 있었는데 아주 날카롭게 제 글이 뭐가 잘못됐는지 아주 날카롭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제가 껍데기가 벗겨지는 것처럼 아픈 느낌을 받았거든요 정말 침피했고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했고 정말 정말 이렇게 어디가 벗겨져 나가는 것처럼 아팠어요 그런데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때 안 듣고 갔더라고요 그 선생님도 저는 안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There were actually two important teachers that came into my life and one person was somebody that I met in my elementary school I didn't attend middle school so there's no middle school teacher He was not my home room teacher but he actually left me in charge of the key to the library so that I could go to the library anytime I want I believe the teacher is somebody who sees the potential in every children the individuality that children has and he in that sense was one of the greatest teachers to me because he saw the potential to me and left me in charge of the key to the library you know giving the free access to the library so I have always been grateful for him and the second person is he was he or she was a journalist and this person I asked him to read my books and he gave me a very very critical harsh criticism and at the time I was really ashamed it was really painful as if I had been really peeled off literally but because of that criticism I think I got to understand how to write in a better way well I'd like to ask you about similar influences on your writing you mentioned raising your family how has that influenced your writing your storytelling 작가님의 책을 쓰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가죽을 같이 꾸리면서 그리고 또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떤 영향을 받으셨습니까 아 제가 좋아하는 방식에 글쓰기가 이제 더 많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은 저한테 많은 소재를 주는 되게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그걸 깨닫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꼬치꼬치 붓기 시작하면 이제 말을 안 해요 또 이걸 가지고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알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또 찾으려고 그러지 이렇게 묻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지만 저는 아주 용의주도하게 잘 물어서 기어이 답도 찾아내고 근데 항상 문제도 아이들이 갖고 있지만 답도 아이들이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고 근데 아이들이 크고 나니까 아이들을 어디 가서 찾아야 될지 이제는 이제 함께 막 이렇게 어디 도서관에 가서 책 읽는 아이들이라도 붙잡고 얘기를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이제 남편도 많은 역할을 해줘요 자기 어렸을 때 얘기를 해줬다든지 항상 욕을 해요 욕 소재는 나한테서 나왔기 때문에 절반은 나한테 줘야 된다 그런 일도 하고 어쨌든 가족들은 가장 진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글을 쓸 수 있는 데 많은 에너지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well, because I'm a children's book writer children are one of the most important sources for my books so I really frequently ask my boys what kind of things they do what happened in their lives but then well they answered to me attentively at the first place but as time goes on they know that I'm writing stories about them they refused to reveal their secrets or things that have been in their life but I asked him in cunning ways anyway and they got all the answers anyway so I believe that children have all the questions and problems in their life but at the same time they hold the exact answers to that I want to depict that kind of children in my books and I also sometimes ask for help for to my husband sometimes that's what kind of memories he had in the past he gives me a lot of good advices and good comments but he asks me some income in return of the book I'm very clever husband I think now what do you think is the the goal of children's literature in general can you tell us a little bit about that please is the goal of children's literature in the past ireland I think there is a question that the goal of children has been in the past and the point of the point of the point of the question I think is the question that I think before the end of the book is what I think of the question I think of the 모임대에서 읽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은 책이라서 사랑의 깊은 때를 가장 잘 건드려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책이 아닐까 그래서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그런 것 또 쉬고 싶을 때 읽으면 좋은 것 저는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고 있어요 어느 아이들만 읽는 정의물이 아니라 누구나 읽을 수 있고 누구나 그걸 통해서 좀 이뤄버렸던 어떤 감수성 같은 것들을 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또 방안이라고 생각하죠 It's one of the questions that I always live in what's the role of children's book in general? Well, it's something that we start to read in the very first phase of our life as children but then it also resonates with grandparents as well so I believe children's book is the kind of genre that we can read and affect us throughout our life I want people to consider children's genre as something that they can something that they can bring emotions back to people regardless of their ages the kind of memories that they felt as children and things like that Do you have any favorite children's writers you recommend for us? Maybe some Korean or some international writers? 국내외로 좀 추천해 주시고 싶은 그런 작가가 있나요? 종아 작가? 저도 많은 작가들이 좀 외국에도 알려지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좋겠어요 일단은 유은식이라는 작가 우리나라 어린이라면 누구나 아닌 그 작가 그 다음에 묘한국적인 소재로 그림책을 낚시 만들고 있는 이영경이라는 그림책 작가 또 매우 한국적인 글을 쓰고 있는 김남충도 그러시고 또 백희나라는 그룹빵을 쓴 그 작가에 대해서도 유문에서 좀 관심을 가져준다며 우리의 다양한 것들이 공유가 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There are several Korean children's books writers that I would like to recommend 유은식은, she is a great children's book writer and she is one of my closest colleagues already 이영경, she is also a children's book writer she usually writes about very traditional Korean topics and themes in her books she also adds a little bit of joy in her books 김당주 and 백희나 백희나, she is one of the most famous children's book writers in Korea and her main work was 구린빵 in Korean So I want people to pay more attention to these potential children's book writers in Korean and share a lot of things with these writers Well, I'm sure they are great recommendations so hopefully we will get a chance to check them out Now, I'm sure as lots of people here already know Korea has been chosen as the market focus country at the London book fair this year and I think one day at the book fair you can share with us the offer of the day Are you excited to be going to London to promote people who dream she could fly and Korean literature in general? Since they passed away France 2014 L Turner Then her book Woody 이면도 보고 싶고 유명한 거리도 좀 걸어보고 싶고 그 공기도 한번 느껴보고 싶고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제가 영국을 몇 번 가보기는 했거든요. 그냥 작품 때문에 취재를 하려고 가본, 그러니까 숙제를 안고 가는 자유롭지 못한 상태로 그거 말고 그냥 편하게 가서 혹시 이 책을 읽은 어떤 독자가 어떤 질문을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면서 그의 생각도 듣고 제 얘기도 해주고 책 외적인 그런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일단은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문학을 알리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한국적인 환경 안에서 글을 쓰는 사람이라서 그쪽에서 낯설어 할 수 없는 질문을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한다면 저랑은 정확하게 보이고 한국이라는 문화 환경도 자연스럽게 보일 거라고 생각해서 최대한 정확한 질문에 대답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질문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 알고싶었던 질문인데 한국 문화에 대해서 대표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은 여태 아무 생각을 안 했는데 질문에 책임감이 이렇게 나오는데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부터 어깨가 묶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뭘 준비를 하면 좋을지 경험한 사람이 있으면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을 텐데 그러게요 제가 뭘 준비해야 될까요? Well I actually didn't really think about that person until he asked me and didn't really think that I had a responsibility for it but because he asked me I think now I feel like I had a responsibility for it I really want to ask somebody for help Do you guys have any idea? Right I'm sorry for asking you all of this How would you like to see Korean literature develop internationally? What are your hopes for Korean literature and translation around the world? 그런 질문을 들어서 고난하게 대충 죄송합니다 그럼 작가님께서 한국 문학이 국제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는지 어떻게 보시고 싶으신지 그런 질문 있으신가요? 한국에 대해서 최근에 많이 알려지고 있죠 여러가지 방식으로 K-pop이라는 방식도 있고 드라마라는 것도 있고 음식도 있고 의사 같은 거 이런 것도 여러가지 방면으로 어쨌든 세계에 알려지고 있는데 저는 아직도 좀 초기 단계라고 생각해요 워낙 또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여러 나라에 여러 나라의 작가 그러니까 작가들이 여러 나라를 이렇게 책들이 소개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우리는 독특한 문화적 환경을 갖고 있고 많은 일들을 겪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죠 작가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들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천천히 얼마든지 이야기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누구이고 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결국은 책이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많이 화려한 것들로 알려지고 있죠 책이라는 것은 화려함 보다는 아주 내면에 깊은 우리 정신세계를 주도하는 거잖아요 책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역할이 사실은 더 굉장히 깊게 전달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중요한 콘텐츠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I believe that Korean books will play one of the most important roles in spreading the Korean culture throughout the world where there has been a lot of K-pop, drama, food, clothes and various kinds of cultural aspects already spread out onto the world but I think it's all in its initial phase on the other hand, Korean literature although it has not been very noticeable but there has been constant progress all around the world in various sectors of the country I think book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means of expression and deliverance that can tell other people around the world how the culture and environment Korea has changed so yes, it's going to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parts books will be I think that's a great answer and I certainly hope that your book is part of that movement I'm going to ask one final question and then we'll take a short interval and then you guys will have your chance to ask some questions and the last question I want to ask today is just if you can remember what made you fall in love with reading in the first place was there an incident or a story that sparked your love for reading? Yes BACA님께서 책을 좋아하게 되는데 애착하게 되는데 처음으로 어떤 영향을 준 사건이 있었나요? 제가 70년대, 전국이 70년대 학교를 다녔어요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당시는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가난했고 풍족하지 못했죠 전쟁이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그래서 여권들이 다 나빴어요 뭐든지 부족했고요 집집마다 아이들이 많았고요 그런 상황에서 부모들은 지금처럼 아예 하나하나에 온갖 정성을 기울이는 이런 환경을 많이 왔거든요 저희 집도 풍지가 5인데 5남맨인데 부모님들은 열심히 살아야 됐고 자식들을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근데 무신가 없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 환경들이 그랬어요 겨우 학교에 다녔고요 근데 학교에서 우연히 어떤 교실에 정말 큰 책장이 있고 거기에 책들이 많이 꽂혀 있는 거예요 우리 교실하고 다른 교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오래된 학교에 도서관 하나가 없이 그 교실에 유일하게 책장이 하나 큰 게 있는데 그게 그 학교에 말하자면 도서식이었던 거죠 그걸 6학년이나 돼서야 알았어요 너무 늦게 알았던 거죠 거기에 1학년 교실이었는데 아주 큰 애들이 들어가서 책을 읽고 있길래 뭘 하고 있나 궁금해서 오락가락 하다가 양천히 들어가서 저도 한번 해봤죠 근데 쫓아내지 않길래 책을 읽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허락받은 걸로 암흑적으로 그렇게 책을 읽기 시작했고 세상이 교과성하고 이렇게 재미있는 책들이 있었구나 하고 굉장히 도움냈어요 제 인생이 가장 쇼킹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읽는 순간 한 권을 읽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글자가 안 보일 때까지 어두워질 때까지 몇 권 읽고 읽을 수 있는 최대한을 읽었거든요 그리고 집에 올 때는 머릿속이 다 쫙 해지고 그리고 읽고 난 걸 잊지 않으려고 쓰기 시작했고 그래서 인허가 동시에 적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공부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다른 문제를 읽고 전혀 모르겠다는 것 같아요 아니요 어떤 학생을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학생을 읽고 그래서 제가 학생을 읽고 제가 그 학생을 읽고 그 학생을 읽고 그 학생을 읽고 첫 학생을 읽고 제가 그냥 읽고 그리고 그들은 제가 학생들에 있는 책이 없었고, 학생들에 있는 책이 없었고, 제가 학생들과 같이 논의받았고, 제가 가서 책에 있는 책을 가지고 있었고, 왜냐하면 저는 글을 기억해야 했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